턴키 턴 하이웨이 카운트 32 카운트 4 Observe Beginner 입니다 섹션 1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두 번 하시고 Vine Touch 하시면 오른발 포인트 제자리 포인트 제자리 Vine 오른쪽으로 오른발 Side Behind Side Touch Section 2 Side Point 포인트 두 번 Vine Step Touch Behind Side Touch 그러면 Section 2 까지 끝난 거에요 Section 1, 2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Section 3는 락킹 체어와 4분의 1턴을 하는데 4분의 1턴을 포드락 하시면서 8분의 1턴씩 두 번을 쪼개서 4분의 1턴을 하십니다 Rock, 포드락, 리커버, 백락, 리커버 오른발 포드락 하시고 피버턴 8분의 1턴 8분의 1 다시 한 번 더 포드 피버턴 8분의 1턴 그러면 90 방향이 돼요 Count 3, 2, 3, 4, 5, 6, 7, 8 Section 4는 K-Step 오른발 다이거널 포드 다이거널 포드 왼발 터치 왼발 다이거널 백 오른발 비사이드 터치 오른발 다이거널 백 비사이드 터치 왼발 제자리 다이거널 포드 오른발 터치 Count 1, 2, 3, 4, 5, 6, 7, 8 Full Count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3, 2, 3, 4, 5, 6, 7, 8 K-Step 4, 2, 3, 4, 5, 6, 7, 8 No tag, No restart 12시 방향에서 시작했을 때는 9시 방향에서 끝나고 다시 리스타트가 9시 방향에서 시작 골이니까 4강 감사합니다 가다 Fahr 안 세척